아빠는 아빠 사주에는 나라하고의 연관된 일을 생활을 하셔야 아빠가 내 사주하고 내 직업하고의 답답함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결론은 충돌이 들어오지 않고 내가 그냥 그 직업의 재미를 느끼고 그 직업의 기복 없이 그냥 꾸준히 평탄하게 가실 텐데 아빠 사주는 나랏밥을 분명히 드셔야 돼요. 나랏밥을 드셔야 된다는 소리는 공무원이 됐던 다른 일이 됐던 그런 일을 하셔야지만이 아빠가 괜찮아 가는 길이. 근데 아빠는 아마 그렇게 가지를 못하셨을 거예요. 가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또한 손끝에서 재주를 풀어먹고 사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아빠 성격에 1 플러스 1은 1이야. 뭔 말인지 알죠. 1 플러스 1은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아빠는 그러지를 못하다고요. 그럼 결론은 내 성격이 완벽주의자예요. 완벽주의자에다가 고지식함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 그러면 내 고지식함이 너무 강한 사람하고 옆에서 사신다면 내 식구들이 고달퍼요. 뭔 말인 줄 알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펜이면 펜이 연필도 될 수도 있고 뭐 사인펜도 될 수도 있고 볼펜이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아빠는 이게 볼펜이면 무조건 볼펜이어야 돼. 그러면 내 집에 살림이 딱 이렇게 나가면 딱 이렇게 돼야 돼. 뭔 말인지 알죠. 그러면 아빠의 집사람은 엄청 많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뭐가 하나를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먹고 싶다. 뭐 하고 싶다. 뭐 사고 싶다 그러면 아니 지금 있는 것도 잘 살고 이것도 잘 먹고 이것도 먹으면 되고 이것도 입던 옷도 입으면 되는데 왜 굳이 피 왜 그렇게 꼭 씀씀이가 흡워야 되냐. 딱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 아빠는.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 집사람이 정말 스트레스받아 뒤질 것 같아. 딱 뭔 말인지 알죠.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빠가 분명히 10년 전 15년 전에 내가 내 시기에 운때를 봤을 때 이별수가 분명히 들어왔었어야 돼요. 이별수가 들어왔었어야 되고 10년 15년 전에 내 집사람이 됐던 아빠가 됐든 간에 내가 금전적으로 탕징을 당했었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알아요. 금전 탕징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거래를 잘못했거나 뭐 도장을 잘못 찍었거나 아니면 뭐를 잘못했든가 그런 시기가 분명히 들어와서 아빠한테는 한 번의 고비가 들어왔었어야 돼요. 아닌가요? 맞죠. 그 시기에 들어와서 분명히 두 사이에는 이별수가 들어왔었어야 돼요. 이별을 하니 안 하니 하면서 그런 시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아빠는 10년 전에 분명히 우울증이 깊이 들어왔었어야 돼요. 깊이 들어와 있어서 내가 바깥에 나가는 게 무서웠었어야 돼요. 그러면 10년 전에 뭔 일이 있으셨나요? 누구한테 사기를 당하셨나요? 아니면 누구한테 뭐를 어떻게 했나요? 금전이 분명히 아빠는 반토막이 났었어야 돼요. 맞아요. 그 사업하면서 적자가 나와가지고 한 3억 정도 적자가 나와서 계속 갚았어요. 갚느라고 계속 한 십 몇 년을 갔다가 도저히 안 돼 안 되겠어가지고 회생해가지고. 처리하고 끝난 게 이제 이 년 일 년인가 이 년 됐어요. 그러면서 아빠는 아마 마음고생을 엄청 많이 하셨을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짠돌이가 돼버렸어요. 내가 원래 짠돌이는 아니었어요. 원래 짠돌이는 아니었는데 짠돌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는 내가 그렇게 일가를 내가 그렇게 정리를 못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 내 속과 겉이 달라지게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지금 노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걱정하는 건 맞아. 맞지만 아빠는 굶어 죽지를 않아요. 왜 굶어 죽지를 않겠냐면 아빠의 그 고지식함과의 내가 대주님의 역할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머릿속에 압박감이 되게 강해요. 강하다는 거는 그래도 마누라는 굶어 죽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자부심이 되게 강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빠가 아빠가 여기에서 지금 일하시는 직장에 그 봤을 때 노을을 봤을 때 얼마 남지가 않았네. 얼마 남지를 않았다는 건 오 년이에요. 오 년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야. 오 년 후에는 아빠가 택시를 하실 거예요. 응. 택시를 하실 거냐고. 대답을 하셔야지. 글쎄.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아빠는 분명히 돌아다니는 일을 하실 거예요 오 년 후에는. 지금 나한테 비춰주는 거는 아빠는 택시가 보여. 응 택시가 보인다고 그래 그러기 때문에 아빠가 지금 오 년 동안에 지금의 노을을 준비를 하세요. 노을을 준비를 하시면서 돌아다니는 일을 하신다 하면 아빠가 노는 괜찮아요 노는 괜찮은데.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에서 또 하나만 물어보면 왜 직장에 적응을 못하고 계세요. 적응을 못한다는 소리는 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한 곳에서 일하시는 곳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옆도 보고 뒤도 보고 앞도 보고 그러셔야 되잖아요. 근데 오로지 내 일만 가지고 그냥 한 곳에서 한 우물만 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는 어떻게 비치냐면 아빠 주위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일밖에 안 해요. 사람들하고 잘 일반적인 대화는 하시겠지. 일반적인 사생활은 하겠지. 하지만 그 외에는 그 외에는 내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그다지 아빠가 좋아하지 않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재미가 없어. 삶의 낙도 재미가 없고 금전의 금전벌이도 솔직히 재미가 없고 내가 지금 벌어서 누구 좋은 일을 물론 내가 사고를 쳤지만 누구한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자괴감이 되게 멘탈이 안전이 제로가 돼버렸어요. 응 그래서 낙이 없다고 그래 그러면 그걸 어따가 핫풀이를 하냐면 집에 가서 핫풀이를 하네. 응. 집에 가서 핫풀이를 해. 나이 먹고는 안 그래. 그니까 집에 가서 핫풀이를 한다고 지금은 아빠 지금 집에 가서 핫풀이를 하면 아빠 쫓겨나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만큼의 집사람하고 아내하고 엄청 많이 충돌이 들어왔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이별수는 이미 끝났어요. 이별수는 이미 끝났는데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호적 둘 사이의 이별의 호적은 깨끗하신가요? 네. 왜냐면요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이혼 서류가 오고 가고 했었어야 돼요. 그러지는 않아요? 이혼 서류까지는 아니었고요. 말로만? 네. 조금 안 좋은 경우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별수는 끝났어요. 이별수는 끝났기 때문에 이혼을 뭐 하고 싶으니 안 하고 싶으니 그런 거는 이미 끝났고 그리고 직장의 운을 봤을 때는 직장 운을 봤을 때는 아빠가 5년 동안은 무난하게 일을 다니는 걸로 들어와요. 지금 뭐 당장 때려치고 뭐 하지도 않아. 그리고 아빠가 뒤돌아서서 옆 눈으로 보일 여유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알죠. 그냥 오로지 그 길로만 가서 거기에서 마무리를 쳤으면 좋겠다라는 소리가 들리고 그 마무리를 치고 난 다음에는 아빠가 동남서북으로 돌아다니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아빠가 답답함이 들어오지를 않아. 아빠는 이 직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집에서 놀지는 않아요. 놀지는 않아. 그랬을 때 내가 조금 뭐 예를 들어서 택시가 됐던 뭐가 됐던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이 됐던 뭐가 됐던 그런 걸로 움직이는 걸로 들어와요. 아빠 노후에 놀지 않아. 절대로 놀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빠 시기를 봤을 때 40대 43살. 43살에 분명히 풍파가 왔었어야 돼요. 43살에 아빠가 죽을 고비를 넘기셨어야 돼요. 그랬을 때는 내가 꼭 죽어야지만 이 고비에 넘긴다는 소리가 아니라 금전으로 됐던 간에 뭐가 됐던 간에 아빠가 풍파가 와서 그 고비를 잘 넘겨서 그 시기를 잘 넘기고 나면 노후에는 그래도 부부간에 사는 데에는 이제는 연륜이 지나다 보면 아빠가 무난하게 갈 일이 뚜렷하게 있어요. 그리고 아빠는 집에 이동수는 없어요. 왜 이동수가 없는 줄 알아요? 아빠는 이동을 할 시기에 이동을 하지를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될 시기에 아빠는 이동을 했어. 왜 이동을 했는 줄 알아요? 아빠는 이 집 이사가고서는 그다지 아빠는 좋지 않아요. 왜 좋지 않은 줄 알아요? 아빠 분명히 이 집 들어가서 금전적으로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초창기. 아빠는 이 집 들어가서 요즘 말 그대로 성주의 운이죠. 성주 운을 봤을 때 아빠는 이 집하고 분명히 금전으로 바꿨었어야 돼요. 이 집 들어가서 넓은 집으로 이사 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집 들어가서 아빠는 내 주머니에 있는 금전이 다 탕진을 했었어야 돼요. 그랬기 때문에 이 집이 그다지 나한테는 좋은 집은 아니다. 그래서 이미 바꿀 수 있는 시기도 아니고 이사할 시기도 아니고 그러니 그냥 살아야지 살아야 되는데 그만큼의 살아오는 그 시기를 봤을 때 보면 아빠는 풍파를 다 겪었어요. 그러니까 내 고지식함에 그냥 힘든 상태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야.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유돌이 있게끔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힘든 시기에 어디 가서 뭐라도 한번 물어보기라도 하거나 뭐를 듣거나 그랬으면 조금 내 답답함이 좀 풀렸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게 아빠 몸이 된 거야. 그 말은 내 몸을 스스로가 많이 힘들게 만들었던 거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